비차 트로이 안녕하세요 트로이 안녕하세요 테이러 오늘은 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눈이 올 때 하는 윈터 라이드인가요? 참 좋아요 자 터널 안에 미끄러운 곳을 조심해요 트로이, 테이러 안에 아주 어두워요 어 멈춰요 트로이 정말 뾰족한 고드름이에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트로이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고드름을 부실 수 있는 힘 좋은 도구예요 테리에게 가서 솔루션이 있는지 물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테이러 여기에 기다려서 다른 기차들에게 위험한 고드름이 있다고 경고해줘요 그럼 창고로 가볼까요? 금방 돌아올게요 테이러 안녕하세요 테리 오 크리스마스 무드를 만들어놨네요 기차 터널 안에 있는 문제에게 도와주도록 해요 트랙 위에 위험한 고드름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떨어지면 참 위험하니까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 고드름을 치워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 우리 고드름 문제를 테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트로이 어 테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자는 순록 상자인데요 우와 이 뿔들이 어떻게 고드름을 치울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트로이는 이제 준비됐나요 테리? 아하하하 그냥 순록이 아니고요 트로이 루돌프예요 자 이제 터널로 가보죠 트로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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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러 어휴 어휴 안녕하시오 바론경 고드름들에다 부딪히기 전에 테일러가 경고 드렸나요? 잘했어요 테일러 자 이제 고드름들을 어떻게 치우죠 트로이? 맞아요 좋아요 테일러, 바이런 경 뒤로 조금 가주세요 준비됐어요 트로이? 좋아요 트로이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거 라고 했죠 minha 답은 생각해? 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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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정말 대단했어요, 루돌프! 와우! 잘했어요, 트로이! 고드름을 다 안전하게 치웠어요! 아하하! 맞아요, 트로이! 참 좋은 순록이에요! 트로이, 그 빨간 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터널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줘요! 자, 많이 수고했어요, 트로이! 루돌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트로이 기차 오, 이상해요! 트로이 기차가 철도 가운데에서 멈췄네요! 트로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오, 토니 기차가 보물찾기를 망치려고 와서 티나와 테일러가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토니 기차가 찾기 전에 트로이가 보물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테디한테 가서 도움을 물어볼까요? 트로이를 기차 마을의 가장 대단한 모험가로 변형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테디! 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트로이가 테디를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 트로이가 보물을 찾아내서 토니 기차가 찾기 전에 티나와 테일러에게 가지고 가야 해요 네, 그래요 트로이를 어떻게 슈퍼 모험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테디가 정확히 알아요 그 보물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품을 사용할 건지 알아요, 테디? 아, 좋아요 보물 지도네요 아, 보물이 있는 엑슬을 파고들 수 있게요 음 삽을 잘 잡을 수 있겠어요, 트로이? 똑똑 좋아요, 다음은 뭔지 보죠 갈고리? 모험가가 왜 갈고리가 필요하죠? 캡틴 훅 말고요, 우리 똑똑한 테디 어디다 쓸진 잘 모르겠지만 보물 찾기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트로이? 어? 아... 먼저 숲을 통과해서 가고, 다음은 바위 옆으로 지나가야 된대요 어... 트로이, 조심해요 토니 기차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빨리요, 토니가 못 볼 동안 철도를 골라요 지도에 의한 것처럼 오른쪽 철도가 바위 옆으로 지나가네요 다행히 토니한테서 피신한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볼까요?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 기차 굴로 들어가서 들판으로 나오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죠? 입구가 막혔어요 그래요, 테디에게서 받은 삽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보물을 찾을 때까지는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잠깐, 저게 누구죠? 토니 기차예요 토니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트로이 토니의 길을 막아야 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트로이 이 나무가 지도에 있는 나무에요 그렇다면 보물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찾았어요! 트로이가 보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보물 상자를 어떻게 꺼내죠? 아... 아, 맞아요! 그 갈고리를 여기에서 쓸 수 있네요 티나와 테러에게 가지고 돌아가죠 뒤쪽으로 돌아가면 보물 상자를 뒤에서 끌어갈 수 있고 둘 앞에 남긴 객차도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어... 어... 여러분! 트로이가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토니가 찾기 전에 트로이가 보물을 구했어요 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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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케이크네요 여러분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케이크가 있어요 토니 기차도 포함해서요 음... 음... 기차 트로이 기차 트로이 어... 안녕하세요 티나 뭐하고 있어요? 음... 송전탑을 고치고 있어요 으흠... 그래요 어? 뭐였죠? 오우... 어떡해요 송전탑이 부러져 넘어질 것 같아요 빨리 안전한 데로 비켜요 티나 정말 끔찍했어요 뭐라고요? 이 송전탑이 부러지면 기차 마을이 다 정전된다고요 그럼 빨리 도움을 불러야 하겠네요 으흠... 으흠... 안녕하세요 테리 티나가 도움이 필요해요 송전탑을 고치는 중인데 그 탑이 부러져 넘어가려고 해요 으흠... 밑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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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트로이 으흠... 둘이 같이 임무가 있어요 티나를 도와서 송전탑을 고쳐야 해요 아니면 기차 마을이 다 정전될 거예요 어... 자 빨리 변신 준비를 해볼까요 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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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8이요? 으흠... 음... 좋은 생각이에요 벽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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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테리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빨리 티나를 도우러 가죠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트로이가 왔어요 조심해요 트로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탑을 다시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요 좋아요 완벽해요 다음은 뭐죠 흠 벽돌 몇 개가 없어졌네요 혹시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트로이 그래요 좋아요 이제 더 안정적이네요 혹시 테디에게서 받은 수리 재료가 더 있어요 나사요 그래요 우와 잘했어요 트로이 잘했어요 테리 오늘 밤 도움에 고마웠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트로이 오 눈이 많이 내려왔어요 기차들이 다 안전한지 점검하러 가는 길이에요 바이런 경이 석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체크하러 가고 있다고요 참 친절하네요 트로이 바이런 경이 보여요 어 저게 뭐죠 트로이 아 바이런 경인가요 오우 어떻게 된 걸까요 맞아요 바이런 경을 도와드려야 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이런 경 그럼 트로이가 금방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테리 어 루빅스 큐브를 풀었네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바이런 경을 도와드려야 해요 큰 얼음 덩어리 안에 어르셨어요 트로이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바이런 경이 얼음 안에서 많이 추워하고 계시니까 서둘러 주도록 해요 어 오우 아우 자 이것들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트로이?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런 경 트로이가 왔어요 금방 거기에서 꺼내드릴게요 음 잘 안되네요 그럼 더 뜨겁게 켜볼까요? 오늘은 아주 더운 날로 될 거예요 어 되고 있어요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이런 경? 네 열쇠를 잊어버려서 여기 밖에서 주무셨다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어르셨군요 좋아요 바이런 경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푹 쉬세요 왜 그러세요? 움직이지 못하시네요 오 바퀴들도 얼었군요 트로이 헤어드라이어를 써볼까요? 이제 따뜻하세요 바이런 경 자 다 됐어요 바이런 경 음 오 그렇죠 열쇠가 아직도 없죠 어우 아이디어가 있어요 트로이 와 정말 신기해요 봐요 저기 있네요 잘했어요 트로이 바이런 경이 이제 집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됐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트로이 어 어 어 트로이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트로이 다음에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